울지마 울지마 진짜 울어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 오늘의 게임은 퍼펙트 플레이 타임 챕터 3 오늘의 목표는 동생 찬스 쓰지 않고 게임 클리어하기 해볼거에요 압사 당한 뒤 압사 당한 뒤 여긴가? 눌린다 떨어져야 되나? 아닌데 어? 저기로 갔었어야 됐나봐 난 여기까지야 떨어지는거네요 여보세요 모시모시 저기 어 들리세요? 뒤쪽 벽에 튜브같은게 있죠? 됐어요? 빠밤 그 배터리를 사용해서 문을 여세요 너 누군데? 아 투수에요? 아 내가 떨어진거지다 당신이 했어요? 아니? 깻잎도 거기서 당신을 찾은거겠죠? 헤어엇 됐어요 여기를 먼저해야 되는구나 뭐야 맞아 개철부가 열린거임 근데 얘네가 지키고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가고 싶으시다면 절 먼저 이기셔야할겁니다 예쁜데? 퍼즐이 뭔가 뭔가 많아요 퍼즐이 많다는 것은 아직 뭔가 나올 때가 아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저는 하기 싫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그거를 생겨서 저기다 넣자 여기가 열리고 보라색 손이다 여기서 테스트 해보라는 건가 짬뿌냅이네요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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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퍼즐이 좋아 팔 존나 길어 최선을 다해 난 달려 나 나 나 어떻게 어디야 나 나 뛰어 진짜 감사합니다 난 믿어 나는 나는 쫄지 않기로 한 편 나 쫄지 않기로 한 편 나 쫄지 않기로 한 편 준내 살리는 편 괜찮아 그래 죽으면 되지 죽고 다시 하면 되지 뭐가 나오네 안 뛰어져요 전화 온다 빨리 뛰어야돼요 안 뛰어져요 아 졌다 안 뛰어야돼요 안 뛰어야돼요 안 뛰어야돼요 내가 공폭해봐 물줄이야 개쌰 당신은 어둠과 먼지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건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공포뿐이며 당신이 돌아오길 고대하고 찾아내려 안달이 날려 카메라가 자동으로 저쪽으로 가요 저새끼 튀어나온다 저새끼 튀어나온다 왜 내 집값이 말해주고 있어 카메라가 자꾸 저쪽을 주시하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저새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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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해지고 있어 곧 나올 생각에 싱글벙글 하시잖아요 와아아아아악 깜빼져 아ㅋㅋㅋ ㅠㅠ 아니 잡혀야 되는 거였어 그냥? 두 개를 동시에 켜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 깜짝이야 아 왜 그러는 거야 미쳤나봐 나가면 돼 짱 넓지? 그래 내가 본 데가 여기였어 오 벽궁 오 날 막아줬어 어머 설레다 아 이렇게 켜진 거구나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혼자가 아니야? 우리 편이 아닌 누군가 있대 여러분 디라이트 선생님이에요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종이 울릴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너 화장실 갔다 올 거야 혼자 있어도 괜찮아? 안 무서워? 무서웠으면 내가 했겠어 이걸? 우와 화장실 갔다 올게 내 유일한 단점 길치다 어? 저게 선생님이구나 잠깐 넌 나 치이고 여기서 일했었지? 저요? 어떻게 살아있지? 어 죄송해요 바브? 바브? 선생님 나왔어 선생님 봤어? 근데 언니가 진짜 개 싫어하게 생겼어 진짜? 그니까 내가 여기로 길이를 헤매다가 전기방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왼쪽을 딱 봤다? 근데 보자마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막 걸어갔어 그렇게 걸어갔어? 응 진짜로 진짜 그렇게 걸어갔어? 그래서 따라갔는데 없었어 어? 퍼즐이다 할 수 있어? 어? 뭐야 뭉치고 계시는데? 우와? 뭐야 아 개 징그럽게 생겼네? 우와? 아니 여기 가까이 가 아아아아아아아아 뭐하는건데 아니 가까이 가는데 아 근데 가만히 있던데? 어 그건가? 뭐가? 그..그거 알아? 우는천사? 보고 있을 때만 가만히 있는 거? 도망쳐야돼 계속 보면서 보면서? 어 보면서 도망쳐야돼 그런게 어딨어 해줘 아니 할 순 있는데 어 어차피 해결은 언니가 해야 돼 왜? 난 죽으니까 빨리..아니 알 수 있어 어쩐지 퍼즐이 졸라 쉽더라니 그니까 이거를 여기로 이렇게 하면 또 빨리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밑에 배터리 있었거든 배터리 죽은 다음에 가야돼 어떻게 해? 죽고? 가져갈게요 오른쪽이 꽂혔네 꽂아줬다 꽂아줬다 꽂아줬어? 어 꽂아줬어 아예 신나 아 진짜 똑같이 따라했구나 걷는거 어 초록색 저기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딨어? 어딨어? 뒤쪽으로 오는거 아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런게 어디 여기로 오지 않았나? 여기 어디야 아 이건 아니지 진짜로 이건 아니지 나 해볼까? 아 언니가 해본다고? 안 돼 보기만 하면 안 나와 그 좋긴 해 안 돼 보고 가면은 충분한거 같아 막고 보고 뒤로 가고 아니 거기 책상에 막히지 않아? 근데 거기서 안 보고 뛰어가는게 나 앞문이 있어가지고 뛰어 언니 이거 전기 꺼진다 괜찮아 괜찮아 바로 앞에 보고 가는데 아 씨발 꺼졌다 괜찮아요 다시 돌아서 가면 아휴 괜찮아요 개년이 아 이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인데 아 씨 개 괜찮아 괜찮아 뒤보고 뛰고 아 이거 이거 꺼진거 같은데 아이고 이거 꺼진거 같은데 아이고 잘한다 이거 문 괜찮아 괜찮아 아니 언니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언니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지금 괜찮아 언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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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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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였지 진짜 계속 낀건가? 나 섀도우복싱하고 있는거임? 된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아니 그니까 보이는거면 보면서 피하면 쉽거든요 근데 안 보이니까 더 짜는거야 그니까요 원래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있어야된데 선생님이 없어졌나봐 근데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아니야 그냥 차라리 보이는게 나아 그래? 이 오는지 안오는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어 떨고 있을 바에는 어 선생님이 있으면 보고 피할수라도 있잖아 이게 계속 껴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니까 전 더럽게 깰래요 근데 언니는 괜찮아 뭐야 뭔데 이렇게 못하게 해? 혹시 모르잖아 된거임? 아 하지마쌤 하지마쌤 괜찮아 x2 걸어오는데 이거? 괜찮아 아 쉽다 리버 괜찮아 x2 괜찮아 x2 괜찮아 x3 우와 언니 진짜 개 웃어간다 어떡해 울지마 울지마 진짜 울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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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슬프게 울어 이러다 너무 당황스럽잖아 어떡해 너무 안 무서워서 좀 당황스러워 언니가 우는게 짜증나게 하지마 아니 너무 짜증나게 너무 당연하게 나와서 왜 우는지 잘 모르겠어서 좀 당황스러워 짜증나게 하지마 언니 진짜 펄쩍 뛰어올랐어요 진짜로 진짜 갓 잡은 생선 마냥 파닥 파닥 저거 총 같은 거 있었어 총? 여기 그러네 우와 아까 봐 오 오 와 개 싫다 뭐가 공간을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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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언니 때문에 언니 때문에 오는데 귀엽다면서 귀엽다면서 아니 근데 진짜 귀엽지 않음? 날 죽였잖아 근데 귀엽잖아 하지만 귀엽죠 귀여워 아 여기 능지랑 피지컬을 요하는 곳이래 내가 하라고? 아기잖아 귀엽다며 엇보야 엇보야 엇보여 띄워주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 이미지는 아니라서 괜찮은 거 같아 그니까 어? 에어 뭔가 해야 되나? 아 피해 다니면서 엇보여킨 다음에 이걸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 같아 어우 정말 내가 필요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지랄이야 저거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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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버그네 노루토 깻잎씨는 언제 나오란가 깻잎이 보고싶어? 너가 해 아니 여기 별로 안그래 보이네 아니야 무서워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어 아 도그라니 설마 강아지야? 왼쪽 보네 어떡해 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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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안 열려 워어어 워어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바닥을 잘 보라고요? 아 오오 워어 오우 어 이럴 수게 내가 해볼까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안 diagnose 미쌍이에요 틀어야되나봐 아 열려주구나 왜 나 아니야 나 땐 저렇게 안 열려줬어 뒤에 한 번만 돌아봐주시면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저 몸짓 자체가 다 조종당하는 그런 거라는게 너무 맘에 아프네요 이 추격심을 아 우와 언니 시프트 누르고 있지? 어 누르고 있어 난 까먹거든 설마 새끼들도 나올 것 같은데 개XX 언니가 지금 엄청 침착하게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아주 벌벌벌 떨면서 어디로 가야할지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필이 막 진짜 옆에서 지진이 나고 있어요 우리 언니 지금 침착한게 아니라고 옆에서 진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래도 적응되지 않았어 조금? 이 두려움에 조금 직진 직진 왼쪽 오른쪽 기다리면 떨어지고 오른쪽 오른쪽 미끄럼틀? 아 이거 무슨 마미 그건데? 올라리오 졌댓다 잘했어 잘하는데? 나 무섭대 원래 겁주지? 새 열쇠를 보냈어요 나 좀 피곤한데 피곤해? 어 피곤한데 근데.. 무서운거 아닙니까? 네? 쫄? 피곤한게 아니라 쫄라고 하면 보내주시나요? 아니요 노잼 되는거 알지만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사실상 팝필 나왔을때 그 허기허기 나왔을때 그 댓글 생각이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저 너무 많이 왔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